안녕하세요 따다구 tv입니다 경렬하게 분출한 화산에서 불과 60km 떨어져 있었기에 통과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광범위한 피해는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통과타프에서는 삶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화 후 해안지역을 휩쓴 쓰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지만 높이가 약 80cm 2.7피트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다른 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과는 사이클론이나 지진과 같은 극한의 자연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